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속도로 걷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듣지 못하는 것이 많으며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보다 빨리 편하게 가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경찰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그러하듯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도전과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꿈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헌신과 희생 그 빛나는 행동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기에 우리도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길 주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힘들거나 어려울 때 믿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행복을 나누어주고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길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치안의 우수성을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역량으로 치안 한류의 주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은 인터포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전 인프라를 선도할 최고의 리더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치안의 중심에선 대한민국 경찰 그 가능성과 미래는 이제 이곳 아산경찰교육타운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차세대 경찰인지의 산심 경찰 교육의 중심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첫걸음은 희망의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이게 된 166명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